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클립의 박찬홍입니다.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주도주의 상승신호를 찾는 주인공 매매기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수급의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왜 한국 시장에서 수급이 중요한가. 최근에 한국의 공매도 시장,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공매도 제한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금감원에서 일단 공매도 전산 시스템 내년 3월까지 제한적으로 구축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공매도 제한으로 인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현재 악영향이 좀 있죠. 공매도가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불법 공매도가 안 좋은 거지 공매도에는 또 순기능이 있습니다. 공매도 순기능은 주가가 과열권에 있을 때 숏을 쳐서 과열을 막는 기능도 있고요. 또 오히려 주가가 과매도일 경우에 바닷건에서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매도의 순기능이 지금 제한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이 매매에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장비주들 고가권에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도 있고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게 방산 섹터였습니다. 폴란드의 K9 자주포 이슈도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방산주 쪽에 수급이 들어왔고 신고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LIG-10X1,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강세 여름 이어지다가 최근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변동성이 좀 심해졌죠. 특히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소외된 종목들 굉장히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외된 종목보다는 시장에 관심 있는 이런 방산, 반도체, 동해유전, 화장품, 음식료 이런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시장의 주도주는 수익 날 확률이 높을까? 그거는 시장에 관심이 많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 섹터, 그쪽으로 매수를 집중하기 때문에 수익 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 이런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주도주는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시장의 관심을 받은 만큼 시장의 관심이 멀어졌을 때 수급 쏠림, 즉 수급 이탈 현상이 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를 매매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할 때 주인공 매매기법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매매기법, 이거 주인공 매매기법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 안에 수많은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은 하루하루 시가, 종가, 저가, 고가 이렇게 해서 캔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캔들 중에서 우리가 주인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주인공 캔들, 주인공 캔들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뜻합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왜 중요하냐? 그거는 시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 시장의 수급. 외국인, 기관, 개인 큰손, 이런 부류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살려고 서로 경쟁을 해야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그 장대 양봉을 우리는 주인공 캔들이라고 하고, 주인공 캔들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그 기법이 바로 주인공 매매기법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매매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붉은 화살표 종목을 찾아내 보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에서 붉은 화살표 신호. 매매할 때 우리가 화살표 신호가 차트에 쏙쏙 나타난다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겠죠. 화살표 표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니까요. 그러면 화살표 신호는 어떤 것이냐. 주인공 매매기법에서 핵심 지표를 담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상승 초입에 포착이 가능합니다. 플랫하게 거래량이 이루어지다가,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또는 거래대금이 300억에서 500억 정도 터지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그때 붉은 신호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상에서 붉은 신호가 나타나면 주인공 캔들이라고 우리는 일단은 통칭을 하는데 그 주인공 캔들을 찾아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자주 붉은 화살표 신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계속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 캔들. 붉은 화살표 캔들의 조건을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대 양봉. 위꼬리가 작게 달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대금. 300억에서 500억.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없다가 300억에서 500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그때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면서 화살표 신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장대 양봉인데 갭이 아침에 갭떠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갭이 5% 또는 7% 이상 갭떠서 시작을 하면 그 전날에 저가에 샀던 수급 주체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너무 갭이 높게 뜨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갭이 약간 살짝 뜨거나 갭이 안 뜬 상태에서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장대 양봉하면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캔들 또는 양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의 이슈, 테마. 최근에 시장에 관심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관련 섹터 또는 동해 유전, 그리고 화장품, 방산주, 음식료, 그리고 엔터 이런 종목들. 이렇게 시장의 모멘텀과 이슈가 집중되는 것. 그런 부분이 이 캔들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이렇게 수많은 캔들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입니다. 이 부분,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그림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인공 매매기법 예시입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바이오 섹터 중에서 두 종목 정도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알테오젠은 정백주사를 피아주사, 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가 키트로다 관련돼서 SC 제형을 전환을 할 때 알테오젠 기술을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알테오젠을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플랫한 캔들, 거래량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 화살표 신호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신다고요? 화살표 신호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밑에 딱 뜹니다. 이때 여러분 종가 기준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25% 상승하는 종목을 여러분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카페24. 여러분, 유튜브 최근에 유튜브를 방송을 보시다 보면 그 밑에 온라인 쇼핑몰이 딱 밑에 뜹니다. 그래서 이 카페24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인데 최근에 유튜브와 협업하면서 거기에 유튜브 채널에 쇼핑몰을 집어넣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슈를 받아서 신고가 패턴이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고가권에서 변동성은 좀 커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첫 화살표 표시,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플랫하게 거래가 나오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첫 플랫폼, 첫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 매수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덥석 사는 것보다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분할 매수 원칙입니다. 이런 분할 매수 방법은 제가 그 다음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주인공 매매 기법을 활용하는지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실리콘2, 최근에 K-뷰티, K-화장품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 실리콘2는 화장품 관련해서 K-뷰티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에서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스타일코리아닷컴이라는 K-뷰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매출과 영업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캔들이 플랫하게 있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즉 주인공 캔들이 나왔죠. 첫 번째 주인공 캔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살표 표시노가 있죠. 이렇게 플랫하게 있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즉 주인공 캔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단기간에 92%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도 쉽게 찾아낼 수 있고요. 이 방송 계속 고정하시면 이런 종목들 찾아내는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목 빠르게 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글로벌 실리콘 응급제 2위 업체입니다. 실리콘 응급제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데 에너지 밀도하고 전기차의 충전 속도, 이런 것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주전자 재료 역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자, 캔들이 플랫하게 움직이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나왔죠. 네, 이때 바로 붉은 신호, 화살표 신호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분할 매수, 종가 기준으로 분할 매수했다. 이랬을 때 단기적으로 또 32%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반도체에서 꼭 필요한 HBM, 엔비디아에서 꼭 필요한 HBM의 장비, 특히 TC 본딩 장비를 만듭니다. TC 본더 장비를 만드는데 그 본더 장비, 필수적인 본더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죠. 거기에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떡하니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캔들이 나오자마자 단기적으로 34%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죠. 주인공 캔들을 찾자. 그중에서 이슈와 모멘텀이 있고 붉은 화살표 신호가 나오는 그 종목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 수익에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주인공 매매기법 노하우. 네, 간단하게 일단은 살펴보는데요. 제가 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주인공 매매기법. 화살표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덥석, 덥석 위로 잡으면 안 되겠죠. 네, 무조건 추격 매수는 안 된다.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반드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대양봉이 나오면 장대양봉이 나오면 그 종가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하되 시가와 장대양봉의 시가와 저가가 이탈되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또 손절도 필요하다. 왜?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과 비중 조절은 매매하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주인공 매매기법의 세부적인 노하우는 그 다음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때 종목을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하고 주토주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멋진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백진수, 박재현, 그리고 박찬홍 세 분의 만렙 가이드와 함께했는데요. 한 주간 세 분의 전략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모두 투자 만렙이 되는 그날까지 만렙박주식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